오늘 애들이 미쳤다고요? 그냥 마지막이니까 그냥 막 넣었을 테니 물 많이 챙겨 드시고요 흑발... 흑발하고서 음중한 거는 오랜만이구나 이민 오빠, 리노 중심 이제 안 한다고 해서 리노리방 뜸해지기 없기 약속이야 리노리방은 틈틈이 계속 그... 뭐라고 그러지? 눈알 썸네일로 틈틈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눈 썸네일... 계속 볼 수 있어요 저는 리노리방 썸네일은 항상 눈알로 할 거기 때문에 너 T야? 아니야, 나 F일걸? 나 F야? 근데 맨날 59대 40... 만약에... 아니, 59래 49대 51 이렇게 나와서 리노야 산책 한 소잘만 부탁해 근데 산책 이게... 맞아, 우리가 제일 처음 했던 거라서 그거 틀어주신 거 같은데 조금 더 한 번 더 뭔가 주고 싶은 내 맘 달리 가사는 기억이 안 나네 오늘 음중 착장 첫 MC 착장이랑 똑같던데 나 너무 감동했어 아, 맞아, 맞아 우주호 다음에 이제 새로 프로필을 찍었을 때 오늘 의상으로 했었죠 오늘 마지막에, 마지막에 나온 거 들었네요 맞아, 그 영상 그 이렇게 막 엄청 편집해가지고 해주셨는데 나지막에도 있길래 깜짝 놀랐어 나 어디서 들어봤는데 저거 했는데 나지막 2절 벌 쓰더라고 쿠키 또 구워줄 생각 있냐고? 쿠키는 또 이제 제가 만든 쿠키는 말이죠 언젠간 또 한 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참에 나지막이 한 소절 나 꿈속에서 아프지 않게 나지막이 너를 부르고 싶어 컴백 6일 남았으면 소감이 어때? 살 빼야 돼 좀 빵빵해졌단 말이지, 보리 지금 재밌을 것 같아요, 이번에 이번 컴백도 바로 이제 진짜 일주일 남았네 일주일도 안 남았네 와... 빠바바밤밤 다음 주에 기분이 정말 비밀 것 같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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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기분이 진짜 비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